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랩런트님들에게 이제 칸초라는 이제 그 동그란 과자를 먹이면서 이렇게 청소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으깨져 있는 과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세 살 된 둘째가 그걸 과자를 막 발로 으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현장 적발해가지고 현행범으로 발견했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이렇게 으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둘째가 이제 첫째를 따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첫째를 딱 보면서 이거 누가 했냐라고 이렇게 회초리를 탁탁탁 하면서 이제 혼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이제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혼낼까 하다가 왜 이랬냐 왜 이렇게 으깼냐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첫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칸초 과자를 막 밟았다라는 거예요. 야 오케이 통과 야 언약이 조금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써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 감사하죠. 어릴 적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심이 깨달아진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WRC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이제 만인과 우리 랩런트님들을 모시고 대구까지 가서 랩런트 나잇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셨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날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이렇게 참석했던 WRC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랩런트들도 함께 참석했고 어찌나 이 아침부터 이렇게 투닥거리게 하든지 그때 가서 찍은 사진이 다 정말 엉망으로 나왔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일찍 앞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에 일찍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이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랩런트 나잇을 기다렸습니다. 헤븐니 파워, 헤븐니 탈렌, 헤븐니 미션 가진 자 이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그 찬양이 시작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그 복도에 서가지고 얼마나 율동을 다 잘 따라하던지 너무너무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찬양에 기도의 랩런트라는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그루터기에 도단한 작고 여린 새잎같은 너 온 땅을 덮은 큰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나 항상 기도해 그는 마녀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너 언제나 누리기를 이젠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젠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야의 축복이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 너의 것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했고 작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랩런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일어나야 될 시간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어린이 찬양 중에서 계속 많이 불리고 유행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시간 속으로 꼬고 이 찬양을 나오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랩런트를 낳고 시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WRC를 잠시 멈춰있었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진짜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시간을 계속 겪고 오게 하셨구나 어려웠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생각하는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나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어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거를 주기 위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뒤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정말로 별것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엔 너무나도 크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로 묵상하고 묵묵히 지나가야 될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열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실 것이기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은 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의 위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는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이 시대 과학은 발전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시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정신병 시대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겠죠 디모데가 이렇습니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서 너무나도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전도로 어쩌면 목숨을 걸었던 전도로 태어난 제자 디모데 어쩌면 죽은 줄로 알았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겠다 생각해서 이제 바깥에 비투성이 된 채로 내버려 뒀는데 다시 깨어나서 그 성에 있는 한 제자를 위해 들어가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제자를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길래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이번 한 주간 목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랩런트가 살아나고 그 랩런트가 우리 후대들이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유대인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한례를 받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말로 이게 성경에 좋은 말로 해서 한례지 지금의 말로 하면 뭡니까 폭염수술이잖아요 폭염수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 형이 하는 데 끌려가지고 이렇게 당한 게 폭염수술이거든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뭔가를 이렇게 대고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게 이거예요 한례 폭염수술입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왜 8일 만에 한례를 행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아프니까요 어린아이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못 모르고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 아픈 시간을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아프니까 구약성경에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방인이 그 딸을 달래요 그래 너네 이방인이니까 우리처럼 우리랑 같이 되려면 한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한례를 이렇게 온 성읍에다 시킵니다 근데 두 명이 이렇게 야곱의 아들 두 명이 가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를 다 몰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에 남자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 그만큼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게 한례라는 거죠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교할 수 있잖아 또한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 왜 나한테만 이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제자인데 디도는 헬라인 사역을 하기 이방인들 사역을 하라고 바울이 한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억지로 받았을까요 억지로 한례를 받지 않게 했는데 누가 억지로 받았을까요 이걸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한례를 받고도 시험에 들었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감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제자의 흐름을 함께 가고 있는 훈련 속에 있고 그 훈련 속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여러 전도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WRC라는 것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예상과 기획들이 필요한데 그걸 랩너트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로 따지다면 손해와 이익을 따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느린 것 같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자란 저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 한 주간 말씀이 나에게 먼저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 있어야 되겠구나 바울이 디모데이를 보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나도 다른 전도자들이 보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만남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추는 이 일이 쉬운 것 아닙니다 그저 편하게 쉴 수 있고 도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제자이고 내가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에게서 오는 영향을 받고 있는 제자가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하게 증가하는 우리의 전도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그는 예수님께서 왜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는가 왜 바울이 저 감옥에서 갇혀 있는가를 디모데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나무에 저주 달려 죽었고 감옥에 왜 갇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했던 증거했던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데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응답을 또한 포럼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만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또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믿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랍다 중학생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내가 듣고 배운 복음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그 복음이 우리 그 학생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설명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학생이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는 그걸 보면서 야 다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붙잡혀져 있을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저와의 목사와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연약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원의 송도님들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제자 김종필이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말씀 시간에 똑같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넣어서 나는 제자 김종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나 마음이 착하고 양심이 올바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내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했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영접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사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내 모습이 제자 같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훈련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함께 가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을 더듬더듬 거릴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시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현장 가운데서 사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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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